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5위는 레터 멀티 푸시업바입니다. 멀티 푸시업바로 접어서 보관 가능하고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운동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코멧 스포츠 파워 푸시업바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푸시업바로 저렴하게 사용하기 좋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저도 사용중인 제품입니다. 5위는 피세이블 스틸 푸시업바입니다. 내아중 높은 푸시업바로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고 그립과 무수하며 미끄럼 방지 잘 되어 있습니다. 1위는 GDX 푸시 메탈 푸시업바입니다. 완성도 높은 푸시업바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결합구조로 매우 안정적이고 평생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